자 포커스 63 명령문. 뭐 뭐 해라와 뭐 뭐 하지 마라 명령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령문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B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명령물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이게 무슨 C인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무슨 C로 가지고 명령문을 만드냐에 따라서 하다시면 B 동사가 필요하겠다 필요 없겠다. 하다시를 사용해서 명령문을 표현할 때 B 동사가 도나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죠 맞습니까 거기에 가라 be go there 합니까 go there 합니까 go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조심해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be careful 같이 그냥 케어프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을 보기와 같이 명령문으로 바꿔라 보기 보니까 you do the dishes for your mother 그래서 해석하면 네가 한다 what 설거지를 왜 그래서 너는 설거지를 엄마를 위해서 한다 인데요 설거지 해라 이러고 있죠 엄마를 위해서 이런식으로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 해라 라는 표현 명령문으로 어떻게 되겠다 자 그러면 you stand up의 뜻은 뭐고 너는 똑바로 일어선다 라는 뜻이고 똑바로 서라 라는 명령문은 뭐겠다 stand up 하면 되겠죠 스탠드의 뜻은 서다란 뜻이니까 동사가 맞고 동사원형으로써 뭐뭐 하라고 시키면 되겠죠 okay you turn up your cell phone의 뜻은 너는 끈다 너의 휴대폰을 이걸 가지고 야 휴대폰 꺼라 라는 명령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turn up your cell phone 이라고 하면 되겠죠 you만 생략하면 되네요 됐습니까 좀 이따가 your cell phone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됐을 때 어떻게 할지 그거 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you are nice to your classmates의 뜻은 네가 뭐한다 네가 잘해준대죠 네가 친절하게 해준다 네가 착하게 군다 그쵸 누구에게 너의 반 친구들에게 이 표현을 우리말로 어떤 뜻이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반 친구들에게 뭐해라 잘해줘라 친절하게 굴어라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겠다 그쵸 be nice to your classmates 이런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냥 you만 없애면 됐어요 근데 얘는 you가 없어지는 순간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왜 그렇다 명령문은 동사에 뭐로 사용한 뭐 동사의 원형이고 동사의 원래 모습대로 써야되는거죠 be nice to your classmates 3번 문제 조심하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turn off your cell phone은 너의 휴대폰을 꺼라 라는 표현인데 근데 그거 꺼라 하고싶으면 그쵸 뭐가 되겠다 그쵸 turn it off turn off it 된다 안된다 왜냐하면 turn off가 뭐기 때문에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몇 쪽이지 145쪽이랍니다 145쪽이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칼질부터 해볼까요 여기에 네 이름을 써라 라는 문장을 분석해보면 여섯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어디에가 보이죠 어디에 무엇을이 보이죠 무엇을 너의 이름을 뭐해라 써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rite your name here 하면 되겠죠 write your name here write의 뜻은 쓰다 라는 뜻이니까 동사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 맞죠 됐습니까 write your name here 채점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분석해봅니다 그 뜨거운 오븐을 만지지 말아라 그래서 무엇을이 보이네요 무엇을 오케이 뭐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만지다 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거죠 됐습니까 쓰다 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거구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한다 don't touch the hot ove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뭐뭐해라 명령문이었구요 이번에는 하지 마라 명령문이니까 뭐뭐하라고 할 때는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don't do 동사원형을 쓰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장 오케이 어디에서 교수관에서 뭐해라 조용해라 조용해라 조용히하다 라는 하다시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된다 be quiet in the library be quiet in the library 그래서 quiet의 뜻은 뭐기 때문에 조용한 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만들어 주고 싶으면 앞에 be를 붙여서 조용히 하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quiet in the library 여러분들이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be quiet 한 말 많이 들으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 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이 보이네요 무엇을 오케이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할 땐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를 암기하고 있는 걸 써먹어야 되겠죠 뭐뭐를 두려워하다 라는 표현은 be afraid of 인데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of the dog 하면 되겠죠 don't be afraid of the dog 됐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be 동사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quiet의 뜻은 조용한 afraid의 뜻은 두려워하는 이란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만들어주고 나서 하지 마라 명령문이니까 don't be afrai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무엇을 이 보이네요 무엇을 너의 손을 뭐해라 씻어라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wash your 여기서 이제 우리 손을 이렇게 씻는 사람은 없겠죠 또 이렇게 씻죠 그러니까 당연히 wash your hands 라고 꼭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손 씻으라는 얘기니까 이상하게 손 씻으라는 얘기겠네요 wash your hands 반드시 복수형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와 우리말 동사를 문장 속에 쓸 때 그리고 명사를 문장 속에 쓸 때 우리말과 달리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눈물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업에 늦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할 차례인데요 일단 수업을 영어로 뭐로 표현했나 class 했나 음 뭐 지치 지정되어 있는 건 없군요 지정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표현 수업에 늦지 말아라 수업에는 6가지 질문 중에 where 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건 수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수거는 be late for 하지 말라 명령문이니까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don't be late for the class 안되겠죠 그 수업에 늦지마 don't be late for the class 그냥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뭐를 문장 속에 쓸 때 명사 동사 여기서 명사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너할 나할 그 수업에 늦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더 를 쓰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너할 나할 더입니다 그 수업 늦지마 이거 보통 이런 말 도통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don't be late for the class 그래서 수거 같은 것들도 뭐 이런 것들 뭐 be afraid of 라든지 그 다음에 be late for 같은 수거들도 알고 있어야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제한 명령문은 우리 다 같이 뭐 뭐 하자였고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라는 표현 뭐 뭐 하자 라고 할 때는 let's 동사원형 let's do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하지 말라 라는 명령문은 제한 명령문은 let's not do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situation의 뜻이 뭐예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제한할 거냐 이 말이죠 you want to play baseball after school 누가다 you가 want 한다 what 무엇을 to play baseball when 그럼 방과 후에 야구하는 것을 원한다 그럼 친구들한테 뭐라고 제한하겠다 그렇죠 let's play baseball after school 이라고 표현하겠죠 let's play baseball after school 우리 다 같이 방과 후에 야구하자 됐습니까 그러고나서 안 할래 해볼까요 let's play baseball after school 뒤에다가 그렇죠 붙일 수 있는 말은 뭐다 shall we 이거는 우리가 shall we 이 뒤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문법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배운 건 아니지만 let's play baseball after school shall we play baseball after school 이런 말을 제한 명령문 뒤에 붙일 수 있는 부가위문문은 shall we 라고 했는 거 기억들 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shall we 를 붙일 수 있냐 let's play baseball why don't we play baseball 그 다음에 뭐 how what playing baseball what about playing baseball 하고 또 똑같은 말 하나 남았는게 뭐였더라 shall we play baseball 이었죠 같은 어차피 let's play baseball 이나 shall we play baseball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그 중에서 물음표 붙일 수 있고 짧은게 shall we 라서 why don't we는 좀 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인다 상황 you want to listen to rock music 네가 원하네요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그럼 무엇을 원합니까 락 음악 듣는 것을 원한댑니다 그럼 우리 락 음악 듣자 라고 제안하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let's listen to rock music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let's listen to rock music shall we 됐습니까 뭐 let's want 라고 설마 하진 않았겠지 우리 원하자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let's listen to rock music 우리 락 음악 들어보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황 3번 you don't want to make model airplanes 너는 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죠 what에 대한 대답 모형 비행기 만드는 것을 넌 모형 비행기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러면 도원 얘는 어떻게 제안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let's not make model airplanes 하면 되겠죠 let's not make model airplanes 이 뜻이 뭐길래 let's not make model airplanes 이 뜻이 뭐길래 모형 비행기 우리 만들지 말자 라는 하지 말라 하지 말자 제안 명령문이죠 하지 말자 제안 명령문은 let's not 뒤에 동사 원형 뭐 뭐 하자 명령문은 let's 뒤에 동사에 원형 let's do let's not do 라고 했습니다 let's not make 만들지 말자 ok situation 4 you want to watch a magic show tomorrow 니가 원하네요 뭘 원합니까 마술쇼 보는 것을 언제 내일 어 내일 마술쇼 마술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내일 마술쇼 보자 라고 제안하겠죠 그럼 뭐라고 제안하겠다 let's watch a magic show tomorrow let's watch a magic show tomorrow 우리 내일 매직쇼 보자 됐습니까 그 다음 situation 5 다섯 번째 상황 you don't want to eat fast food for lunch 너는 뭐로써 뭘 먹고 싶지 않다 점심 식사로써 패스트푸드 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 친구가 나 햄버거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점심 식사로써 패스트푸드 먹지 말자 라는 제안 명령문이겠죠 그래서 도원 뭐라고 하면 되겠다 let's not eat fast food for lunch let's not eat fast food for lunch let's not eat 하면 우리 먹지 말자 라는 제안 명령문이겠죠 그러니까 okay let's not eat fast food for lunch 라고 하지 말자 라고 제안하면 되겠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다 여기엔 전부다 우리 라는 말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시에 만나자 우리 우산을 펼쳐 펼치자 우리 여기서 수영하지 말자 우리 현장학습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 자탕 너무 많이 사지 말자 저녁식사 우리 저녁식사 후에 컴퓨터 게임하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자 우리 오늘 밤에는 예식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바로 포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시에 만나자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let's meet at 11 o'clock 뭐 단어를 다 쓰면 이렇게 되겠죠 let's meet at 11 이라고 해야 되고요 10일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선생님 o'clock 안 쓰면 안 돼요 o'clock 안 써도 되고요 맞습니까 let's meet at 하지만 at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at 이 왜 있어야 되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v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를 붙여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let's meet at 11 o'clock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응용해볼까 자 우리 일요일날 만나자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우리 만나자 let's meet 일요일날 on sun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요일에는 달력 보고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 뭐 쓴다 on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4월달에 만나자 하고 싶으면 let's meet in april april 뭐 이름부터 인 쓴다 월이름 달 이름부터 인 쓴다 했죠 맞습니까 전치사 할 때 어떨 때 at 쓰고 어떨 때 on 쓰고 어떨 때 인 쓴다 라는 거 얘기했던 것들 한번 복습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그 우산을 펼치자 비가 내리는구나 같이 쓰고 가자 라는 표현인가봐요 그래서 우리 뭐하자 let's open the umbrella 이렇게 하면 되겠죠 let's open the umbrella 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책에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뭐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여기에서 뭐 하지 말자 수용하지 말자 우리 여기서 수용하지 말자 라는 표현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let's not swim here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 현장학습에 대해서 뭐뭐 해보자 얘기해보자 자 뭐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말하다 이거 많은데요 그쵸 이때 쓸거는 그거겠죠 그래서 우리 뭐하자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 인가요 뭐 나와있나요 the field trip 맞네요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 뭐 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라는 표현은 talk입니다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 됐습니까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이 보이네요 무엇을 너무 많은 사탕을 뭐 하지 말자 그쵸 우리 사탕 너무 많이 사지 말자 라는 표현 우리 사지 말자 let's not buy what let's not buy too many candies let's not buy too many candies 맞습니까 오케이 캔디 셀 수 있겠죠 too much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빵을 너무 많이 살지 말자 라는 표현이었으면 let's not buy too much bread 하겠죠 맞죠 bread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let's not buy too much bread 하지만 bread하고 달리 캔디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맞습니까 여기는 캔디 복수형이니까 앞에는 many books에요 much books에요 many books 하듯이 many를 써야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무엇을 그 컴퓨터 게임 인가요 음 뭐 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컴퓨터 게임 하자 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하자 let's play the 컴퓨터 게임 after dinn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let's play the 컴퓨터 게임 after dinner 좋습니까 흠 let's play the 음 let's play let's play let's play the 컴퓨터 게임 한 단어로 처리했나 let's play 더 이거 칸 수가 이상하네요 어떻게 해도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let's play the 컴퓨터 컴퓨터 게임을 한 단어 처리하세요 let's play the 컴퓨터 게임 after dinner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는 어를 쓰든 더 를 쓰든 하여튼 뭐를 하나 써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돼요 컴퓨터 게임 셀 수 있는 명사고요 아무래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게임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어 말고 더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자 우리 장식하자 let's decorate 레이트 자 여기서는 뭘 써도 상관없겠어요 어 를 써도 되겠고요 더도 상관없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할 때 시인은 되묻혀 써야 되겠죠 let's decorate let's decorate the Christmas tree 또는 let's decorate the Christmas tree 됐습니까 여기서는 내용상 어를 쓰든 덜을 쓰든 뭐 어떤 글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를 써도 맞고 덜을 써도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어디에서 먹지 말자 밖에서 먹지 말자 됐습니까 밖에서 먹지 말자 let's not eat out 언제 tonight let's not eat out tonigh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뭐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한 명령문 하자라는 거는 let's do do 또는 뭐 let's be 가 올 수도 있고 어쨌든 let's do 동사원형 그 다음에 우리 하지 말자 명령문은 let's not 뒤에 또는 뭐 be 이런 식으로 동사원형이 오면 되겠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은 주어동사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선생님이 누가다 하면서 주어동사 찾는 거 진짜 많이 했어요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나서 깜짝 놀란 이유가 되는 부분이 앞으로 가면서 하우로 시작할 수도 있고 왓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왓으로 시작한다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간 부분이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뭔가 앞으로 이동하게 된 부분 안에 뭐가 있으면 명서가 있으면 왓으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명서가 없으면 하우로 시작한다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우의 두 번째 뜻 또는 세 번째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우의 또 다른 뜻 묻지 않는 문장에 사용된 하우의 뜻 왓도 마찬가지 묻지 않는 문장에 사용된 왓의 뜻이 무엇인지도 왓의 뜻도 이제 고문하실 줄 아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에이 먼저 아참 근데 뭐 조사해요라는 거 있었나? 조사해요라는 거 어 참 이거 해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잠깐 145쪽에 quiet는 조용한이고요 얘는 어떻게 읽고 음 얘 발음은 뭐고 quiet quiet의 뜻은 뭐고 꽤 상당히 이란 뜻이고 품사는 뭐다? 부사이다 됐습니까? quiet는 조용한이라는 형용사고요 quiet는 꽤 란 뜻의 부사고 뭐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거 잘 아시죠? 꽤 란 뜻의 부사고 pretty 됐습니까? pretty를 예쁜 이라는 형용사의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겠어 it's pretty called 예쁜 추운 이런 뜻 아니라고 했어 꽤 추운 이란 뜻입니다 다 알죠? 더 안 해도 되겠죠 이 조사는 얘는 진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해오라는 거 없었고 감탄문 일단 조사해오라는 거 먼저 해볼까요? 자 그래서 peace의 뜻은 평화 니까 품사는 명사고요 peaceful의 뜻은 평화로운 이라고 할게요 품사는 형용사죠 알겠습니까? 평화는 명사고요 peace peaceful peacefully 뜻은 뭐겠다 평화롭게겠죠 부사 알겠습니까?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되는 거 평화롭게 라는 부사의 뜻이 되는 거는 정상적인 녀석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나 이거 조사해와야 되는 건데 그치 어? 왜 줄이 안 꺼져 있었지? 왜 줄이 안 꺼져 있었지? 수업할 때 너 있었잖아 그치 어 근데 이거 조사해오라고 할 때 너는 안드로메다 갔다 왔었니?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lazy의 뜻은 게으른 이고요 그러면 우리말로 반대말은 부지런한 이 거고요 이거 부지런한 이 뭐였더라 diligent 였죠 아 l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혹시 l이 하나 더 있나 선생님 이게 스펠링이 맨날 헷갈려 볼까요? 어 맞네요 l 하나네요 됐습니까 이게 i하고 l하고 생긴 게 비슷해갖고 l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저도 이렇게 스펠링이 헷갈릴 때 있어요 diligent 뜻은 부지런한 다음번에는 안 틀리게 확실하게 외워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이었고요 다시 이제 a로 넘어가서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데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떤 부분에 관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1번 지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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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2번 1번 4번, 그래서 의견, 의견.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A문제, 시험문제 많이 출제되고 감탄문에서 이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누가다를 찾으면 되겠네요. 1번 문제, 누가다,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B동사죠. 그러면 얘를 빼고 나서 이 부분이 없다 생각하고 나서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거죠. 명사가 얘를 빼고 생각하라 했으니까 얘만 쳐다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둘 중에 뭐가 맞겠다? 하우가 맞을 것 같네요. How high the mountain is? 됐습니까? 그러면 뜻은 뭐겠다? 정말 없구나! 그 산은 이고요. 만약에 그 산을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만 말해도 된다? How high? 라고만 얘기해도 된다.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여기에 누가다, 2번 문장에 누가다 찾아볼까요? 누가, they are.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B동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얘 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얘 보이죠? 그럼 당연히 뭐하시겠죠? One nice friends, they are. 그렇죠? 그럼 뜻은 뭐겠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구나! 그들은! 맞습니까? 명소가 있으니까 와소를 시작하는 게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 누가다 묶어보면 누가 she가 다 sleeps다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일반 농사고 더 3인식 단수라도 떠주죠. 하듯이 떠주죠. 그러면 얘만 쳐다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답은 뭐겠다? How peacefully she sleeps? 뜻은 정말 평화롭게 그녀가 자는구나 라는 뜻이겠죠. How peacefully she sleeps? 정말 평화롭게 그녀는 자는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 This가 다 Is 됐습니까? 누가다 찾아봤고 얘 빼고 보면 여기에 형아 펜치라고 답은 What a wonderful garden This is 그쵸? 뜻은 뭐겠다? 정말 끝내주는 정원이군 이것은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평범한 문장으로 다 되돌려 볼까요? 1번 문장 평범한 문장으로 바꾸면 The mountain is very high 그쵸? 그 다음에 2번 문장 원래대로 되돌리면 They are very nice friends 3번 She sleeps very peacefully 얘는 This is a very wonderful garden 이겠죠 됐습니까? Very가 전부 사라집니다 감탄문 만들면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What a wonderful garden What a wonderful garden 얘하고 얘하고 쿵짝이 잘 맞고 있죠 What nice friends 얘하고 얘하고 있어 있죠 사이좋게 잘 있겠죠 됐니 도원아? 다음을 감탄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문장 왼쪽에 있는 문장은 싹 다 평소문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누가다가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1번 1번 도원 It is very delicious 감탄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How delicious it is 2번 민준 It is a very long bridge 를 감탄문 바꾸면 칸 하나 남고요 칸이 하나 남을 수도 있겠죠 아까 봤듯이 1번 wanted to be a long bridge 1번 도원 시작합니다 아 A long bridge 먼 A long bridge 1번 도원 뭐라고 다시 What long of bridge it is 계속해서 3번 How difficult the exam was 맞나요? 계속해서 5번 4번이 내면 You have really big eyes What big eyes do you have? 계속해서 5번 민준 How beautiful she dances What big eyes do you have to do 내가 수업할때는 딴사람들이 하는것들을 보면서 내꺼랑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거는 알지? 그래서 의견? 내가 물어봤을때 그때 생각하는게 아니구요 나 맞습니까? 오케이 민준 6번에 What an honest boy he is 일것 같다 또 지우 의견은? 2번에 What a long bridge it is 위치를 바꿔야된다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떤식으로 가는지 자 먼저 평선론을 잘 보면서 누가다를 찾으면서 무슨 얘기를 우리말 해석으로 뭐가 어떤 해석이 되었던 녀석을 어떤 해석으로 바꿔야되는지 이런것들을 간단하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일단 it is very delicious의 뜻은 그것은 매우 맛있다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 여기 있죠 그러면 얘 빼고 이동하겠죠 주어동사는 이동하는게 아니라 했으니까 주어동사가 아닌게 이동하는 이유는 It is 라서 놀랍니까 Very delicious 라서 놀라는 겁니까 그것은 이다라서 놀라는 겁니까 매우 맛있어서 놀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동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렇죠 명사가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부사는 사라져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How delicious it is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How delicious it is 정말 맛있군 How delicious 이렇게만 표현해도 된다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It is a very long bridge 그것은 매우 긴 달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누가다 찾아보면 이렇게 되구요 됐습니까 그것은 매우 긴 달이다 라는 말을 감탄문으로 바꾸면 어떤 해석으로 바꾼다 해석은 어떤 해석으로 바꾼다 정말 긴 달이구나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동할 부분은 얘죠 그렇죠 얘 봤죠 없어져야 될건 얘가 없죠 그래서 감탄문은 어떻게 되겠다 What a long bridge It is 이거 못봤어 동원군 What long a bridge What a long bridge What a long bridge 라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치 민준 What a long bridge What a long bridge 됐습니까 여기에 What a long bridge 어순이 틀렸구요 What a long bridge It is 그래서 It is 여기도 마찬가지 How delicious What a long bridge 정말 긴 달이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e exam was really difficult 그래서 해석하면 누가 그 시험이 다 정말 어려웠다 진짜로 어려웠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동사는 이동 안 하죠 이동할 부분은 어디 Really difficult 명사 있습니까 없구요 사라져야 될건 very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How difficult The exam was How difficult 이렇게 얘기 시험치고 나서 얘기한다면 그냥 How difficult 이렇게만 표현해도 된다 정말 어려웠어 How difficult The exam was 그니까 The exam을 쳐다보고 명사 있네 랍치고 여기다 왔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You have really big eyes 니가 가지고 있네요 뭘 갖고 있습니까 진짜로 큰 눈을 됐습니까 니가 가지고 있어서 놀라는 거예요 진짜 큰 눈이라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부분은 Really big eyes 고 얘가 보이고 있구요 사라져야 될 부분은 부사인 Really 됐습니까 그래서 감탐은 어떻게 되겠다 What big eyes You have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쳐다보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What big eyes 정말 큰 눈이군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감탄문에서 주어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평성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주어동사였어 근데 감탄문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탄하는 이유가 되는 부분에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dances very beautifully 그녀가 매우 아름답게 춤춘다 무슨 말이죠 그럼 누가다 여기 있구요 그녀가 춤을 춰서 놀란 거야 매우 그 춤추는게 아름다워서 놀라는 거야 그래서 이동할 부분은 Very beautifully 쓸데없는 부사인 뭐는 없어진다 그래서 How beautifully She dances 춤을 추고 있는 그녀를 쳐다보면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How beautifully 정말 아름답게 그녀가 춤추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He is a very honest boy 그는 매우 정직한 남자이다 됐습니까 누가다 얘는 이동 안 할 거구요 그래서 이동할 부분은 어디 A very handsome boy 에서 보이 보이고 있구요 없어진 녀석은 누구 Very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다 What an honest boy He is 하겠죠 Honest 할 때 H 소리 안나죠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Honest때문에 있는 거야 Boy때문에 있는 거야 Boy때문에 있는 거죠 명사에 관사를 붙여주는 건데 그때 앞에 무슨 소리 나고 있으니까 모음소리 됐습니까 Honest 그래서 여기는 What an honest boy He is What an honest bo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정말 정직한 남자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풀이하기 전에 6번 문제 재밌겠다 라고 얘기한 게 이거를 어로 고칠 줄 어를 언어로 고칠 줄 아는지 보고 싶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What an honest boy He is 라고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C부터 시작해서 응용하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구나 라는 표현 그래서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다 평소문부터 먼저 만들어볼까 이 코끼들은 정말 크다 라는 표현은 평소문으로 알아야겠습니다 이 코끼들의 . 이렇게 되겠죠 없어질 녀석과 뭐 없어질 녀석이 뭐고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됐습니까 예 없어질 거고 large 밖에 없으니까 하우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끼리들을 쳐다보고 얘기한다면 뭐라고만 얘기할 수도 있다 하우 large 됐습니까 근데 코끼리 보고 large라고 했네 빅이 더 올리는데 코끼리 보고 large라고 하는 사람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정말 큰 코끼리들이구나 이거 하고 싶어 됐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겼다 이것들은 정말 큰 코끼리들이구나 이것도 한번 만들어 이건 사이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감탄문이죠 그렇죠 감탄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감탄문 바로 만들지 않고 평소문부터 만들겠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큰 코끼들이다 부터 한번 더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이것들은 정말 큰 코끼들이다 그럼 이번에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이동할 부분은 really large elephant이니까 이 감탄문은 어떻게 되겠다 그럼 이번에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이동할 부분은 really large elephant이니까 이 감탄문은 어떻게 되겠다 주어 동사 제외하고 이번에 주어 동사 제외하고 이번에 이동할 부분은 really large elephant죠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고 really는 사라집니다 while large elephant 하고 주어 동사 djar djar는 얼마든지 생략해도 된다 while large elephant 정말 큰 코끼들이군 elephant 스펠링 틀린 것만 보이나요 자 일단 평소문부터 만듭니다 됐습니까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다 그러면 this is a really nice dress 라는 평소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제외하고 이동할 부분은 really nice dress 명사가 있습니까 ok 그렇다면 이 표현 감탄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what a nice dress this is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리고 반드시 느낌표 what a nice dress this is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사이드 문제 이 드레스는 정말 멋지구나 라는 표현을 일단 평소문으로 하면 이 드레스 정말 멋진다 this dress is really nice 그럼 이번에 이동할 부분은 really nice 그러니까 감탄문은 목에 들어 how nice this dress is 둘 다 만들줄 알죠 그렇습니까 왜 what으로 시작하고 왜 how으로 시작하는지 구분이 되십니까 나중에 실전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자신들이 있으시죠 틀리지 않으려면 주어 동사를 잘 찾으셔야 되겠죠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rian은 정말 게으른 소년이구나 일단 평소문부터 만듭니다 누가 brian is a really lazy boy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빼고 이동할 부분 a really lazy boy 에서 얘 봤죠 그러면 감탄문은 뭐겠다 what a lazy boy brian is what a lazy boy brian is what a lazy boy brian is 됐습니까 what a lazy boy 정말 게으른 애 그만 brian is 이렇게 what으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제외하고 boy라는 녀석이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디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그러면 일단 누가다 부터 만들겠 평소문부터 만듭니다 오케이 주디 runs really very fast 됐습니까 그러면 주디가 달려서 놀라는 거예요 진짜 빨라서 놀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 여기 있고 이동 안 할 거고 얘가 이동할 건데 명사가 있다 없다 명사가 없죠 이 부분에 그래서 시작은 how fast judy runs how fast judy runs how fast judy runs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감탄문을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감탄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때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때 뭐 지금처럼 자세하게 까지 못합니다 다른 문법도 많이 해야 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감탄문 확실하게 학습해 두시기 바라구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선택의 의문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조사해오라고 한 거 쉽하면 같이 생각나는 녀석은 fish이랑 멸초또 deer 이런 것들 있죠 왜 같이 생각난다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이는 애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양사진 물고기 그 다음에 ride의 3단 변신은 ride road ri 그 다음 뭐 ride road ridden 됐습니까 이제 예 써먹을 날이 오고 있죠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에 pp형 쓰죠 ride road ridden 오케이 참 감탄문에서 조사해오라는 거는 다 했구나 그 다음에 또 는 없구나 그럼 보겠습니다 두 문장이 한 개의 선택 의무물이 되도록 문장을 완성해져라 그래서 도헌 한 문장 만들어 주세요 모래 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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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re a goat or a sheep? 오케이 염소 소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실패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민준 can sell it right away, can sell it right a horse 를 한 문장 만들면 그 or a horse 이거 어떻게 보면 생략이라는 문제네요 생략 여기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략하고 여기에다가 or만 넣으면 되겠죠 여기 여기 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만 하면 되네 Is there a goat or a sheep? Can sell it right a bike or a horse?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sell it right a bike or a horse 하면서 어디 가고 있다면? 대답이 Can sell it right a bike or a horse?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She can ride a horse 라고 대답하겠죠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꿔서 대답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Is there a goat or a sheep? 했을 때 That is a goat 가 아니고 올바른 답은 뭐라고요? It is a goat Can sell it right a bike or a horse? 라고 했을 때 이거 할 수 있다면 올바른 답은 She can ride a horse 라고 하는게 원칙이야 대답할때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써서 대답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두개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on foot? 됐습니까?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on foot?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도원이한테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on foot? 라고 묻는다면? On foot 됐습니까? 민준아한테 묻는다면 on foot일거고 지우한테 묻는다면? By bus 오케이 그렇군요 됐습니까?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on foot? 오케이 그래서 버스 타고 학교 가는지 걸어서 학교 가는지 By bus 여섯가지 질문 중에 How on foot 또 How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타는 탈 것을 가지고 탈 것을 타고 갈 때는 전체 다 by 쓴다 했었고요 걸어서 간다 라는 표현은 on foot 한다고 했는데 By bus 하고 같은 표현도 하나 가르쳐 줬는데 뭐였더라 On a bus 도 같은 뜻이라 했어 됐습니까? Do you go to school on a bus or on foot? 됐습니까? 여기에는 on a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영어에서 구분하고 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Did you play the piano or the viol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옆에 학원에서 나오는 애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Did you play the piano or the violin? 이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I played the piano 라고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Did you play the piano or the violin? 너는 피아노 연주했었니? 아니면 바이올린 연주했었니? 그 다음에 니네 삼촌 키가 크냐 아니면 작냐 라고 묻는 표현은 Your uncle 암만 길어봤자 키니까 그래서 Is your uncle tall tall or short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Is your uncle tall or short? 대답이 지금 잘못됐죠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 He is tall 이거 원래 쓰면 안 돼요 맞습니까? Is your uncle tall or short He is tall 근데 뭐 대화체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스파게티 주문했었니? 피자 주문했었니? 난 스파게티 주문했었어 무슨 시제? 저쪽 과거 시제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넌 주문했었니? Did you order 스파게티 스파게티 피자 라고 물어봤더니 스파게티 주문했으니까? I ordered 스파게티 스파게티 그 해티 I ordered 스파게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쵸? 여기다 뭘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더라 그쵸 위치를 넣어도 상관없다 그랬고 스파게티 하고 피자의 공통점은 둘 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뭐도 넣어도 상관없다 위치 푸우드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다 했죠 Which food did you order 스파게티 or 피자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 우리가 의문사 할 때 했었고요 위치 할 때 선택의 의문도 다 했었던 거네요 맞죠? 됐습니까? Which food did you order 스파게티 or 피자 I ordered 스파게티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고기와 생선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쓸데없이 넣어놨네요 그래서 뭐?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했더니 특이하게 생선이 더 좋으니까 I like fish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하고 fish의 공통점은 둘 다 오케이 그래서 Which food 라는 말로 상관없다 했습니다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I like fish better I like fish better I like fish better I like fish better than meat 오케이 이거 스펠링 맞아 틀려 맞죠 제발 얘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알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왜 쓸데없이 해놨지 그 다음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녀의 것이니 그래서 그래서 is is this bag Is this bag yours or hers Is this bag yours or hers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내이거라면 뭐라고 대답otch hone? its mine God is this bag yours or hers 됐습니까? 이것은 너의 가방이니 그녀의 가방이니 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OK, back, back, 자꾸 쓰기 귀찮은데? Is this your bag or hers? 됐습니까? 네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겠지 됐습니까? 이것은 뭐뭐이니 할 땐 is this고요 이 가방은 뭐뭐이니 하고 싶으면 is this bag?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 너는 주스와 우유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너는 A or B 그 다음에 OK, 그래서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라는 말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Which do you want? 한 다음에 Juice or milk 하면 되겠죠 Which do you want? Juice or milk? Which do you want? Juice or milk? I don't know Why do you want milk? Why do you want milk?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DUX 이건 뭐 되지 왔어요 Milk is better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be good for의 비교급 표현이 보이죠 be good for가 뭔 뜻이었더라 뭐뭐의 이롭다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더 이롭다 하고 싶으면 good의 비교급 better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because milk is better for my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선택 의무문이었고요 일단 부과 의무문 달려보겠습니다 부과 의무문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많았어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원래 문장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 있는 원래 문장에 not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어를 반드시 알만 기려봤자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부과 의무문을 왜 쓴다 개참 착하다라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개참 착하다 안 그래? 라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싶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내일 날씨 참 추울 거라지 안 그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뭔가 확인받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최대한 줄여야 된다 됐습니까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써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불가능함까지 한다 aren't I and not I가 줄여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aren't I 이런 것들을 한다 우리 거기 가자 let's go there 안 갈래 shall w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치질 해라 할 거지 brush your teeth will you 기억나십니까 명령문에도 부가 의문문 넣을 수 있고 제한 명령문에도 부가 의문문 붙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것들 여기에 이제 문제로 만나겠죠 자 빈칸에 알맞은 부가 의문문을 써라 그래서 1번 민준 마이크 이렇게 물어봤는데 못한다면 뭐라고 답할지 생각해 못하면 뭐라고 답할지 생각해 두시고요 마이크 앤스위바우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지우 계속해서 3번 3번 지우 유게러블리 인 더 모닝 4번 지우 민준 의견 돈추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부가 의문문 일단 전부 다 해석부터 해보면 아 참 해석부터 해보기 전에 음 음 이번에 엄마한테 혼날 예정임 아빠는 엄마한테 혼날 예정이면 혼날 것 같으면 뭐라고 답할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방학이라면 뭐라고 답할지 그 다음에 미스송은 애들 모아놓고 레이지의 반대말이 뭔지 물어보고 있으면 뭐라고 답할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해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해석하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이며 낫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텐데요 1번 문장 마이크는 수영을 잘 할 수가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낫이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붙일 수 있는 건 마이크는 남자 이름이니까 반드시 히 해야 될 거고요 나도 안 들어있으니까 아니 참 나도 들어있었으니까 캔 히 뒤에 생리할 땐 말 마이크 캔 스윰 웰 캔 히 스윰 웰 이고요 못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그렇죠 no he can't 우리말 해석은 수영 잘 못하잖아 마이크는 수영 잘 못하잖아 아닌가 할 수 있나 했을 때 아니야 아니야 그는 못해 좀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쨌든 못한다면 no he can't 라고 대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my father washed the dishes didn't he 해석하면 여기 여기 어 응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면 아무래도 혼날 것 같으면 뭐라는 대답이 나올 거다 뭐라고 한다 no 왜 이래 no he didn't 라는 답이 튀어나오겠죠 잠깐만요 no he didn't 설거지했다 안했다 오케이 my father washed the dishes didn't he no he didn't wash the dishes 아버지께서는 설거지 하셨잖아 안 하셨나 그래 안 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n't 낫이 안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 didn't 구요 my father는 반드시 암만 뒤로 받자 키가 되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네가 뭐한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 둘 중에 당연히 don't you 가 답이겠죠 그렇지 않니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학이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I do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방학이니까 뭐 하루 일찍 일어나 나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1번 농사 2니까 그리고 낫이 없으니까 don't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miss song is a science teacher isn't she 그래서 뭐 송씨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여자분 송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송 선생님은 뭔 선생님이다 방학생이다 아닌가 라고 물어봤죠 근데 학교 수업 들어봤더니 이러고 있다면 뭐라고 답하겠다 no she isn't a science teacher she's an english teacher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 동사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미스 송은 반드시 C로 바꿔서 부가 의문에 집어넣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업법상 뭔가 틀렸으니까 고쳐서 쓰라는데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1번 지우 It will rain tomorrow want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민준 민준 You can't climb the tree can you 3번 돈 안 때이 4번 민준 민준 They won the cycle game didn't they 오케이 그래서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Want it 아닐까 이러고 있죠 이랬는데 비가 거의 내릴 확률이 80% 이상이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It Will Rain tomorrow 라고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내일 비가 내릴 거야 Want it 아닌가 아니야 내릴 거야 Yes It will rain tomorrow 됐습니까 You can't climb the tree 너는 나무를 올라갈 수가 없다 Can you 너 할 수 있니 이러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나무를 잘 올라갈 수 있다면 Yes I can Climb the tree The babies are very cute 그 아기들이 어떻다 엄청 귀여워 안 그렇니 Aren't th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애들이 정말 못생겼으면 No They aren't very cute 귀엽지 않아 They won the soccer game 그들이 그 축구 시합에서 뭐했다 우승을 했었다 아니었니 이든 데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 Will 조동사 Can't B동사 일반 동사에 Did 들어있는데 Not 없으니까 Not 집어넣어서 Want it Not 있으니까 Not 빼고 Can you The babies 앞만 길어봤자 안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디드가 들어있으면 Didn't today 해야 되겠죠 디든 데이 디든 데이 뒤에 생년생말로 넣어볼까 디든 데이 디든 데이 그렇죠 디든 데이 윈더 사클 게임 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번 돈 안 만다 wasn't sh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또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2번 에릭 캔트 서브 더 프로블럼 이래요 지우 에릭 Can he 했더니 No he 뭐라고 Isn't No he can't He's very smart 계속해서 3번 민준 Do you 했더니 답이 I'm only charged 그래서 동원 의견 남았습니까 지우 의견 3번에 Yes I do 로 바꿔야 될 것 같다 딴 건 없고 민준 의견 다 맞는 거 둘 중에 어느 거 Yes I do 로 바꾼 게 맞아 얘 거 No I don't 그대로 가는 게 맞아 오케이 보겠습니다 얘는 왜 있을까 도대체 오케이 1번 그러면 도훈아 아만다는 아만다는 노래 들어줄만한 거야 도저히 못 들어주겠는 거야 못 들어주겠단 말이죠 아 정말 뭐라고 했냐 아만다 아만다는 훌륭한 가수였어 wasn't she 아니었냐 그랬더니 No she wasn't a good singer 라고 얘기하는 거죠 훌륭한 가수가 아니었으니까 노래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ric can't solve the problem Can he 에릭은 안 만기려봤자 he 했고요 can't 있으니까 can he 했고요 뭐 문법적으로 뭐 문법적으로는 여기까지 이상 없어 보입니다 에릭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풀 수 있나 그랬어 뭐라고 뭐라고 한 다음에 he's very smart 그는 어떻다 매우 똑똑하다 그랬죠 그러면 매우 똑똑하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No he can't겠습니까 당연히 Yes he can이지 똑똑하다는 말 왜 하겠습니까 풀 수 있어 그는 엄청 똑똑해 가 어울립니까 풀 수 없어 그는 엄청 똑똑해 가 어울립니까 풀 수 있다 똑똑하다 이 말이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don't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너는 자 여기 뭐 보이냐면 얘랑 얘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You have no brothers and sisters 라고 표현해도 되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don't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의 뜻은 뭐겠다고 해석밤에 혹시 갖고 있냐라고 묻는 거죠 너에겐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없잖아 혹시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있냐 Do you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라고 물어봤죠 그럼 뭐라 뭐라 한 다음에 I'm an only child 그랬어 그쵸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난 외동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없다고 대답해야 돼요 없다는 대답은 둘 중에 뭐예요 No I don't have any brothers and sist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nly 무슨 씨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형용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only가 지금 child를 꾸며주고 있고 어떤 child only child 하지만 only가 이런 문장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하지마 I only want to it 이런 문장에 사용된 only는 부사로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나는 오직 그것만을 원해 I only want it 됐습니까 only는 형용사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란 뜻이고요 부사로서는 단지 그냥 이런 뜻으로서 나는 단지 그것을 원할 뿐이야 그래서 형용사 부사의 형태가 똑같은 녀석이다 Ly로 꾸미나네요 정용사인데 그래서 Ly를 또 붙이기가 힘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엄청 피곤해 안 그러니 라는 표현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엄청 피곤하다 You are very tired 안 그러니 aren't you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잠이 안 오면 No I'm not very tired 라고 답할 수도 있겠죠 You are very tired aren't you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 그래요 안이 피곤해 라는 표현 aren't you 라고 물었는데 안이 피곤하다 라면 Yes I am very tired 라는 답이 올 수도 있겠죠 aren't you 는 부가 의문물이면서 동시에 무슨 의문물이기도 하다 부정 의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라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라는 표현 누가다 세라 doesn't like playing 테니스 doesn't she 세라 doesn't like playing 테니스 does she 오케이 to play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세라 doesn't like to play 테니스 does she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면 예스 시 더 라고 답하겠죠 예스 시 라이스 플레잉 테니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 아빠는 거기 가지 않을 거야 그러시니 너희 아버지 거기 안 갈 거지 your father want to go there 이에 붙일 말은 will he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 안 가실 거야 no he want to go there your father won't go there will he no he won't go there 됐습니까 예스 너는 난 너일지 말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 예스 너 하라고 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부과 의무문이었고요 부과 의무문에서는 반드시 주어를 암만 길어봤자 하시고 집어넣어야지 최대한 짧게 붙일 수가 있다고 했고요 am not i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aren't i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m not은 줄였을지 없지만 are not은 aren't로 줄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이랑 그 다음에 제한 명령문에 부과 의무 문제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에 안 나오면 어디 나올 수도 있을까 실전문제풀이에 나올 수도 있겠지요 됐습니까 아니면 워크북에 나올 수도 있구요 오늘 가서 워크북 풀면서 명령문에 나오는지 이런 제한 명령문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부정 의문문은 부정 의문문은 답할 때 yes, no는 나중에 결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티나는 누가 티나는 누구를 키 큰 남자아이를 뭐하니 알지 못하니 만들 차례네요 뭐거리고 있나 잠깐만요 다음은요 아무래도 껐다 다시 키도 합니다 그러지마 뿅뿅뿅뿅뿅 그래서 티나는 모르니 무슨 실제 질문이에요 현재 실제 의문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준 답은 답은 라고 물어봤더니 답은 yes, she does. 티나는 암만 봐도 여자 이름 같습니다. 됐습니까? Doesn't 티나 know the dog boy? Yes, she does. 계속해서 2번. Is Mr. Breaker angry at you? 그랬더니 Yes. 계속해서 3번. 지구초를인가? 안 들려요. 뭐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폼을 쓰는 사람은 누구였더라? 포엣시죠. 그렇습니까? 시인, 포엣이었습니까? 포엄, 시인. 이거 몇 번 했는지 알아? 최소한 4번 이상은 했다. 그치? 시인이죠. 누가 뭐 라이터를 해오라고 했습니까? 라이터는 뭐 포엄도 쓸 수 있고 노브도 쓸 수 있고 에세이도 쓸 수 있고 뭐 다 쓸 수 있죠 뭐 그중에 특히 포엄을 쓰는 사람이 뭔지 궁금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구 의견? 몇 번? 2번에 No, he isn't. 그치다. 딴 부분은 그대로고? 의견이 같고? 의견이 같고? 도원 의견? 또 도원 의견? 예스. 아, 예스 히 이즈가 맞다. 오케이. 또 다른 거는? 음. 민준이 의견? 2번에 No, he isn't. 딴 거는? 다 똑같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은 선생님이 알지 못하니 Doesn't Tina know the cowboy? Yes, he does.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는 애들아? 대동사죠. 그러면 Yes, she knows him. 됐습니까? Does는 Yes, she knows him. knows him. 대신 올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시제 같아? 과거 시제죠. 그쵸?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 제목이 뭐야? 부정의문문이에요. 그쵸? 그럼 이 두 개 A하고 B가 아는 말 중에 어느 개의 의문문이야? A가 아는 말이 의문문이야? B가 아는 말이 의문문이야? A가 아는 의문문인데 도대체 왜 부정이 안 돼 있어? 그리고 Yes, he is가 맞다고? 그럼 Yes, he is가 맞다 치자. 그럼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은 뭐야?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Angry and me겠죠? Yes, he is angry and me가 무슨 뜻이니? Yes, he is 안 그래요? 응? 뭐 똑같은 주의사항 어? 자, 그러면 말 좀 뜯어 고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뭐가 돼야 돼? Wasn't Mr. Baker angry at you? Wasn't he angry at you? 그 남자가 과거에 너한테 화 안 냈었냐?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는 화를 내지 않았었다니까 No, he wasn't angry at me 해야 되겠죠? 여기에 Wasn't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Not angry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히 Yes가 올 수가 없죠 No, he wasn't angry at m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너는 그 시를 이해할 수 없니 난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그죠? 누가 너는 무엇을 그 시를 뭐하다 이해할 수 없니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의 냄새가 납니까 이거 조동사 뭔 돈추야 이해 안하니 입니까? 이해 못하니 입니까? 자 Can't you understand this form? 해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으니까 Yes, I Can understand it Yes, I can 자, 시제 민감도가 떨어지고 계시고요 자, 시제 민감도가 떨어지고 계시고요 뭐 배우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고 있고요 부정은 Wasn't he angry at you? No, he wasn't angry at me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라는 족족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 화 안 냈다고요 Yes, he is angry 화난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 맨날 뭐 얘기하고 나면 아 하지 마시고요 음? 문제를 풀 때 생각 좀 하세요? 네, 2학년이고요 관계사랑 현재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컨에 알맞은 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Germany 같아요? German 같아요? German 같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나라 말 있어? 있죠 그럼 총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어? 이탈리아는 세 가지 뭐?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인 독일어 있어 그러니까 얘도 세 가지 뜻이죠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탈리안이 얘를 만나면 뭐가 돼야 되겠다 얘가 애 만나면 뭐 튀어나오겠다 이거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얘 어떻게 읽어요? Italy 라고 읽으면 된다 했죠 Italy 됐습니까? 얘 코리아 같은 애죠 얘들 지금 코리아 같은 애들입니다 얘들 코리아 Germany Italy 는 국가 명칭이고요 코리안 이탈리안 German 국가 형용사 형태 뭐 이 정도 했으면 알죠 프렌치 프렌스 프렌치 스페인 스페니쉬 그 다음에 더 네덜란즈 더 네덜란즈 더 네덜란즈는 코리아야 코리안이야 코리아죠 그럼 더 네덜란즈의 코리안 형태는 뭐냐고요 더치라 했죠 그 D-U-T-C-Y T 아니 D-U-T-C-H 더치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밥을 써라 민준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They are at the office 오케이 이번 주 Don't you like Italian food? 그랬더니 계속해서 한번 동원이네 Didn't Isn't your uncle Isn't your uncle Isn't your uncle of fire fire 그랬더니 계속해서 4번 Do Didn't 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No he didn't She ordered lemonade 5번 계속해서 민준 Isn't it James birthday today 그랬더니 Yes it is Today is his birthday Today is his birthday Today is his birthday Okay 그래서 동원 의견 너무 mom 으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 너 숙제 안해왔어 혹시 응? 숙제 혹시 안해왔어? 오케이 민준 의견? 이번엔 노 아이돈트다 또 딴 거는? 나머지는 다 의견 같고 지우는? 1번에 1번에 No they aren't 딴건 2번은 3번에 No they aren't 또 딴건 딴건은 그대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2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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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안 계세요. 사무실에 계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n't you like Italian food? 뭔 소리예요? 그쵸 너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지 않냐? 라고 물어봤어. 뭐라 뭐라고 한 다음에 My favorite food, Italian food. 뭔 뜻이야? 좋아하는 음식은 이탈리아 음식이다. 그러면 너 이탈리아 음식 안 좋아하니? 아니요. 좋아해요. 겠죠. 그쵸? 그래서 아니요. 좋아해요. 는 뭐겠다? Yes, I do. 무슨 No, I don't. No, I don't like Italian food. No, I don't like Italian food. 했다가 My favorite food is Italian food. 말이 됩니까? 나 이탈리아 음식 안 좋아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탈리아 음식이야. 말이 되는데, 합니까? 응? 응? 그 다음 Isn't your uncle a firefighter? 너의 삼촌은 소방관 아니냐? 라고 물어봤죠. 니네 삼촌 소방관 아니냐? 그랬어. 뭐라 뭐라고 한 다음에 He is a policeman. 그는 뭐래요? 경찰이랍니다. 어? 그럼 니네 삼촌 소방관 아니니? 그러면 그래 아니라고 했겠지. 그쵸? 그래 아니다. No, he isn't a firefighter. He is a policeman. 무슨 Yes, he is이야? No, he isn't a firefighter. He is a policeman. 너의 삼촌 소방관 아니니? 예, 아니에요. 경찰관이신데요. 그 다음 Didn't Mr. Smith order a cup of coffee? 스미스 양은 뭐 했냐? 커피 한 잔을 과거지제 주문했었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한 다음에 She ordered lemonade. 그녀는 뭐 했다? 레모네이드 주문했다. 그러면 커피 주문 안 했나요? 네, 안 했어요. 미스 스미스인데 He겠냐? 미스 스미스인데 No, she didn't order a cup of coffee. She ordered lemonade. 커피 주문 안 했고요. 레모네이드 주문했어요. 그 다음에 Isn't it James birthday today? 오늘 James의 생일 아니니?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면 오늘은 James의 생일이다. 그러면 아니 맞아 이랬겠죠. Yes, it is James birthday. Today is James birthday. 이게 이렇게 많이 틀릴 일인가?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죠. 워크북이랑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랑 해석을 안 하십니까? 혹시? 틀린 이유가 뭐예요? 헷갈리던가요? 뭐가 헷갈리던가요? 소방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관인가봐요? 집에 계시면서 동시에 사무실에도 계시나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탈리아 음식이다 그랬으면 좋아한다고 하는 건지 안 좋아한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나봐요. 예스, 아이 라이크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해요. 마이 페이브릿 푸드 이즈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짠, 계속해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무슨 시제 질문이에요? 현재 시제 그래서 돈 너희들 배고파요? 주영글이?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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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hungry? 뭐 trave käyt어보 Raphael? 여러분, 압랏 이라멘. No, I'm not 뒤에 sam SBEMANAN. 뒤에 생략된 말은 No, I'm not hungry. 그냥 бр전aman 보면 그냥 No가 튀어나오나봐요. 그냥 통 RICH자가 내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내가 몇 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그래서 아니 배고파는 뭐다 yes we are aren't you hungry? yes we are hungry 아니 우리 배고파요 됐습니까? 혹시 you가 너희들이란 뜻도 있다는 거 혹시 몰라 알아? 어? 어? you가 너희들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대답할 때는 you는 we가 될 수도 있겠네요 i가 될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토니는 축구를 안 좋아하니 민준?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래 안 좋아해 no he doesn't like soccer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yes no question 연습 좀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교재에 있는 건 다 풀이했습니다 이제 워크북 하시면서요 똑같은 실수 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권 시작 시작 아이고 또 15분밖에 안 남았네 딸 수 없었노 페이지 넘버 46 46쪽 자 그래서 시제란 무엇인가 46쪽입니다 46 시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어요 뭐 영어에서 영어를 쓰는 인간들이 시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없다 그래서 셀 수가 없다 됐습니까? 타임을 이렇게 생각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준인 현재 배웠고요 과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미래 표현하는 방법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그 다음에 조동사 will 사용하는 거 배웠고요 현재진행 배웠고 과거진행 배웠고 미래진행도 i will be sleeping 이 무슨 뜻이라고요 i will be sleeping 나는 자고 있는 중 1 것이 다 라고 해서 미래진행 배우진 않았지만 배운 거랑 지금 배웠다 했고요 여기까지 배웠다 했으면 기본 6가지 시제 배웠어요 단순 현재 현재진행 단순 과거 과거진행 단순 미래 will be going to 그 다음에 미래진행형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1학년 때 배웠던 거고요 이제 뭘 배운다 어떻게 생긴 시제 배운다 이런 것들 다 지울게요 일단은 헷갈리니까 기준되는 시제 그려놓고 이렇게 생긴 시제 배울 거라 했어요 이렇게 생긴 시제 그리고 우리말에 없다 현재 완료 시제는 무슨 일이 과거에 발생했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일이 과거에 발생했는데 그것이 경험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계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한다 i have lived in 구미 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i have lived in 구미 하면 내가 구미에 사는 행동을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동안 쭉 살았으며 과거에 했는데 여기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i have lived in 구미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15 years old? 14 years old? 뭐 미스터 윤 때문에 헷갈립니까? 안 해 몇 살이에요 그래 14살야 쉽시다 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4살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읽어보세요 i have lived in 구미 for 14 years ok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 부분이 시제를 표현한다는 얘기 시제 시제는 여기에 시제란 무엇인가 얘기했는데 시제는 어느 부분 음 어느 부분 여기는 안 나와있네 시제는 동사 부분이 시제를 표현한다 동사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 i live 이면 현재 시제일 거고 i am living 이면 현재 진행형일 거고 i was living 이면 과거 진행형일 거고 i lived 하면 단순 과거일 거고 i will leave 하면 미대신인데 i have lived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얘기한 거다 이러한 느낌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다 어디에서 구미에서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for 14 years 는 14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14년 동안 나는 구미에 살았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정보가 총 몇 가지가 있냐 한 문장인데 총 세 가지 정보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 시간 화살표 위에 다시 이 세 가지 정보를 다 얘기하면 내가 어느 시점에 구미에 살기 시작했다? 14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쭉 살았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정보야 내가 14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 쭉 살았다 그리고 언제 산다? 현재도 산다라는 세 가지 정보가 i have lived in 구미 for 14 years 라는 문장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없다라 그랬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왜 없습니까? 우리말에는 과거와 그 다음에 중간 과정과 현재 상황을 동시에 다 얘기하는 시제 표현은 없어요 우리말에는 됐습니까? 내가 14년 전에 살기 시작해서 쭉 구미에 살았고 지금도 구미에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표현한 거다? i have lived in 구미 for 14 years 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시제란 이 부분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동작이나 시간을 시간적 흐름으로 표현한 거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한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현재 완료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 이게 현재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현재 진행 얘기한 거야 과거 얘기한 거야 과거 진행 얘기한 거야 미래 얘기한 거야 미래 진행 얘기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배운다고? 뭔 일이 과거에 생겨서 현재까지 완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과거에 미리 뭔 일이 일어나서 현재 어떤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뭐 경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네 가지 방법으로 현재 시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고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네 번째 방법이 뭐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네 가지 방법 중에 뭐냐고 묻겠죠 됐습니까? 시제의 종류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 단순 아니 뭐야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완료고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현재 완료만 배우면 과거 완료는 하나도 안 어렵기 때문에 거져먹기 때문에 네 현재 완료부터 중2 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현재 완료 시제란 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란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동작은 뭐 이런 동작? 상태는 뭐 이런 상태? 됐습니까?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이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총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과거에 일어나서 그 결과 현재 뭔 일이 일어났다는 결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뭐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시작한 행동을 방금 전에 완료했다 해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얘기를 귀에 닦지 않게 들을 거야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 네 가지 방법으로 이거는 네 가지 방법 지금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실제 문장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알아두세요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은 삼싱단수가 주어일 때는 he has plus pp 그 외의 것이 주어일 때는 have plus pp 형태로 드디어 여러분들이 pp 형태 이거 언제 써먹나 싶었던 거 이제 써먹습니다 동사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학교 선생님들은 과거분사라 부르시는 분도 있고 pp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pp형 그러면 동사의 세 번째 녀석 얘기하는 거구나 과거분사라고 하셔도 pp형이 아니 뭐 세 번째 녀석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라고 부를수록 뭐 선생님들 자유니까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는 뭔데 뭐 이게 뭐 이렇게 시간의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말 과거시제 우리말 나는 2년 전에 치어의 리더였다 라는 표현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 내가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요 웬이 보이죠 2년 전에 뭐였었다 치어의 리더였었다 그럼 누가 다 붙어 있었겠죠 내가 치어 리더였습니다 라는 표현 I was a cheerleader 그 다음에 웬에 대한 대답 2 years ago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en were you a cheerleader 라고 묻겠죠 언제 치어의 리더였니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웬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리고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는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치어 리더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이 문장 속에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라는 문장 속에 내가 현재 치어 리더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 안 들어 있다고요 내가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를 표현해보면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다고요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라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라고요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쿡 됐습니까? 그리고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 웬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되고 있어 When were you a cheerleader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a cheerleader now?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Are you a cheerleader now?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라는 문장 속에는 Are you a cheerlead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고 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라고 말한 사람한테 Are you a cheerleader now? 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o I'm not 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I was a cheerleader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번엔 누가?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How? 롱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2년 전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en 됐습니까? 언제 언제 2년 전에 그런데 얼마동안 2년동안 치어리더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되겠다 나는 시간에 쿡 cheerleader야 내가 동어리적으로 치어리더야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치어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내가 치어리더입니다 I have been a cheerleader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two years ago가 뭐로 바뀌어 있어? for two years 됐습니까? for two years의 뜻은 뭐다? 2년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for two years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How long Have you been a cheerleader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How long Have you been a cheerleader 그럼 문뜻이다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치어리더를 해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two years ago 내가 과거에 어떤 시점에 치어리더였다고 얘기할 뿐 현재에 대한 정보가 없다 했어 하지만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two years 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첫 번째 문장 I I 이 속에 뭐 들어 있어 그쵸 그러면 무슨 시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 I became 뒤에 뭐 쓸 것 같아 아 아 아 cheerleader I I am 그렇지 어 cheerleader 난 지금도 치어리더다 무슨 시제 무슨 시제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었어 치어리더였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된 거야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행동은 M을 한 거야 became을 한 거야 된 거야 치어리더였던 거야 치어리더가 계속 된 거야 어 너 치어리더 다음날도 어 너 치어리더 되어라 였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행동은 become이야 be야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니까 뭐가 튀어나오고 있다 두 개 합친 게 뭐가 되고 있다 I have 다음에 얘를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야 내가 과거부터 계속 해온 행동은 이걸 한 게 아니고요 난 치어리더였었단 말이야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have 플러스 뭘 쓰라고 pp를 쓰라 했으니까 b 동사의 pp형은 been a 치어리더 자 이제 2년 전에 되었어 2년 전에 되어 가지고 지금도 치어리더였으면 치어리더였으면 2년 전에 라는 말이 여기 오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또 2년 전에가 뭐로 바뀌어야 돼 2년 동아 for 2 years 로 바뀌어서 온다고 자 얘는 무슨 시제야 단순 과거 시제죠 단순 과거 시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다고 웬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내게 했어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 쿡 시제야 덩어리 시제야 덩어리 시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 years 하고 같이 쿡 찍는 말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거 왜 쿡 찍는 말인데 이거 무슨 뜻인데 이거 2년 전에는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그래서 2년 전에 라는 말을 반드시 뭐로 바꿔줘야 된다 2년 동안 2년 동안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미리 얘기하면 i have been a cheerleader two years ago 이 자리에다가 two years ago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거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럼 해석하면 애들 막 해석하면 해석하면 아 i have been a cheerleader 나는 cheerleader 였다 2년 전에 어디가 틀렸지 이러고 있습니다 어디가 틀리기는 얘는 덩어리 표현했는데 왜 쿡 찍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에는 뭐랑 뭐가 다 들어있다고 치어리더 더하기 어 cheerleader now 를 한 문장 표현한 게 뭐다 cheerleader for two years 가 들어있다 이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언제랑 언제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라고 과거랑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한다고 과거에 대한 정보와 현재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는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다 대고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two years 라고 말하는 애 보고 are you a cheerleader?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안에 i am a cheerleader now가 들어있는데 거기다 대고 are you a cheerleader now? 라고 묻는 애는 바본 거고요 현재 완료시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